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약 80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약 84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의회가 AI를 관리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가결된 이 법안은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허용불가,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으로 분류하고 허용불가에 해당하는 기술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15일까지 사직소 제출 여부를 최종 논의합니다. 전공기에 이어 교수까지 병원을 떠나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급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반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부진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치 어제는 하늘이 맑았다가 또 오늘은 먹구름이 끼는 게 요즘 날씨와 참 비슷한데요. 전날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과 또 P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런 하락세 마감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전날 AMD의 주가는 4%가량 하락했고요. 또 AI 대장주죠. 엔비디아는 1% 이상 조정을 받은 모습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데 이어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앞지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이에 우리 시장 역시 장초범부터 계속 엇갈린 모습 보여줬는데요. 상습폭을 키워가던 코스피는 2700선을 또다시 터치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계속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현재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0.72%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27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어제는 강보합으로 마감한 코스닥인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0.56% 내리면서 884선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장초방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물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네요. 네, 현재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새롭게 주도주로 등극해 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더 많은 새로운 주도주들을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를 모시고 왔죠.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가 좀 다소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IT주들이 그동안 워낙 급등해 와서 다소간의 조정을 보이는 건 어느 정도 좀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코스닥이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하고 반대했던 경우인데 어제는 코스피가 강세, 현재 코스닥이 강세인데 오늘은 코스피가 강세, 약간 시속 게임의 흐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는 미국 증시의 어떤 바라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지만 전략적인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본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인데 이런 어떤 기정 사실의 흐름 때문에 약 달러의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 원화 강세가 지속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회피 자산에 해당이 되는 금, 비트코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세를 낼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회사의 가치를 말하는 주식의 가치도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수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현재 선현물 동시 상방 매수부터 포지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은 코스피 중심으로 올라주고 있는데 코스피 중심으로 올라줬던 가장 큰 요인은 밸류업, 저 PBR 어떤 흐름의 연장선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업황,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어떤 섹터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경기에 또 흐름하고 우리나라에 흐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정신은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회복을 넘어서 성장세로 구가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 이게 가소가 될 확률이 많은데 반대로 고금리에 시달렸던 다른 어떤 나라, 특히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이런 부분의 흐름들은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본격 회복의 국면, 작년에는 회복의 기미만 보였고요. 올해는 본격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코스피 차트에 해당이 되는데 드디어 오늘, 어제 오늘 이 신고가 낼리를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작년의 어떤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부터 7월 어떤 3분기까지 고점을 쳤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 6점이 좀 됐죠. 연말 직전에. 이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경기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좀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려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연말 연초에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가 됐다는 것은 완벽하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자 주식하고 같이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동행하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봉 사이클로 보더라도 전체 어떤 이 시장 자체가 전체 상승이 약 16개월. 그 다음에 행보가 16개월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가격 조정이 16개월이고 기간 조정이 약 16개월이 되고 본격 상승으로 접어들였던 여기서는 약간 오차변수 같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 그 다음 기간 조정의 쌍바닥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난리 부분들이 이번에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산파동을 향해서 가는 어떤 큰 그림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경기 사이클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보는 거의 2003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4년 주기 사이클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 여기서 터닝해서 신고가를 넘어가. 물론 신고가는 바로 넘어가지는 못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받고 1년 후에 다시 갈지. 이런 것들은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이 새로운 사이클이 어떤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미시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피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신고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곳도는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간 탄력성 있게 움직여줄 걸로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은 엔비디아 쪽, AI 쪽에 어떤 악재 부분들이 나와서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시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격적인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쪽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 증시 흐름부터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화는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유동성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코스피가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강세를 띄는 이후로는 저PBR 수혜주로의 연장선상에서 조선과 전력, 설비 섹터에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엔비디아를 필두로 IT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현상이지만 잠시간의 조정이니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전장을 또 빛내줬던 종목들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IOK입니다. 재무 구조 개선과 낙폭이 과대해졌다는 기대감에 예술세가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터테인먼트사 판타지오입니다. 신인 보이그룹 루네이트가 신규 앨범을 발매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BL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 상한가 종목 세 가지 만나봤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가지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BL이 되겠습니다. 네, BL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개장 방송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펴봤던 종목인데요. 어제자로 100억 원 규모의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 말고도 기업 자체에 있는 그런 사업 모멘텀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BL 같은 경우는 사명 변경이 돼서 원래의 사명은 바이올리더스의 약자 BL 이렇게 하는 건데 BL의 가장 큰 핵심들은 형식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항암제 트렌드를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대상 항암제까지 트렌드가 옮겨간다고 말씀드렸죠. 천연물 항암제. 그런데 BL 같은 경우는 현재 청국장의 특정 성분이 항암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정 성분의 명역증강물질에 관련된 제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휴마맥스 관련된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건강기능식품을 임상으로 적용이 되면 실제적으로 항암 물질이나 엿증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수술을 받고 있고 또한 이것과 비슷한 부분들 그래서 항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유산균을 이용해서 항체를 전달하는 약물 전달체 기술을 만드는데 이게 뮤콤맥스라는 어떤 기술의 플랫폼인데 이것에 조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바이러스하고도 좀 더 비슷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술 트렌드가 있는데 임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어필이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약간 레벨 더운 평가절하했던 분위기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차세의 항암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크게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박스골을 돌파하기 직전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돌파를 좀 해준다면 강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의 패턴이고 이 박스골 상단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특히 현재 BL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18,000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10분을 도망 났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바운딩 반등만 나타나더라도 상당히 세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새로운 항암 트렌드가 계속해서 좀 살아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서 BL이 오늘의 베스트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으로 BL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어제자로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까지 전해진 기업이고요. 또 청국장에서 찾은 항암기전인 휴마맥스 그리고 유산균을 이용한 면역치료 뮤코맥스까지 확실히 좀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하던 기업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음식에서 치료물질을 발견한다는 점이 또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을 이을 차세대 또 주도주를 찾아봐야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오전장 함께 정리해봤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새롭게 인기를 끌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STX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TX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2차전지 원자재 수출입 기업이고요. 제가 뭔가 낯익은 종목이다라고 했더니 지난 6월 26일자였죠. 이날로 명예의 전당이 좀 올라와 있어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에 330%가 넘는 이런 달성률을 기록을 했는데 좀 계속해서 이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 가능할까요? 네, 일단 낙폭화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STX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의 소재산업, 해외 광물에 대한 어떤 수출입 관련된 부분인데 이 니켈 관련된 부분들, 흑연, 그 다음에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광산을 개발하거나 또는 수출입을 하는 그런 부분에 거의 특화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업 그룹주는 상사 역할을 상당히 많이 있는데 STX도 과거에 그룹주의 계열사였는데 이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어떤 상사 역할 부분들에 충실하면서 이쪽에 2차전지 쪽의 소재에 대한 어떤 수집계라, 어떤 공급에 대한 수집계를 완성을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 굉장히 크게 2차전지가 작년 8, 9월 달에 굉장히 슈팅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졌고요. 그 달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왔고 다시 한 번 쌍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이번에도 어느 정도 나타날이라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2차전지 쪽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전고체 관련된 부분 쪽으로만 먼저 강세가 진행이 되겠지만 리튬이나 이쪽에 소재 쪽에서도 수납매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오늘 뭐처럼 쪘던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아침에 보통 제가 철학밴드에서 뜰 만한 부분들을 제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 시가에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슈팅이 됐고 지금은 조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매수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철학밴드 오셔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STX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간 낙폭이 좀 과도했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현재 리튬과 니켈 값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이전까지 체크하셔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키네마스터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키네마스터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좀 상당히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이때 쓰는 편집 앱이 바로 키네마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친근한 종목이 이번에 좀 새로운 무기를 들고 왔다고요. 네 영상 자주 편집을 좀 하신가 보네요. 일단은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전문가들이 영상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현재 베가스 프로그램이나 프리미어나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쓰는 부분들 포토샵까지 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어떤 일반인이 쓰는 것은 그렇게 배우고 하려면 학원 다니고 6개월 다니고 실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쉽게 누구나 직관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편집 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템플리트 개념으로 공급을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특화된 부분들이 키네마스터의 동영상 편집 툴 모바일 쪽에서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셔폼 형식의 그런 부분이 특화됐는데 이게 오픈 AI의 설화가 나와주면서 실제적으로 이쪽에 응용이 될 것이다 하는 영상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운로드 건이 2억 4천만 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한 달 전에 제가 특징률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올라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성장성 또 낙폭 과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강하게 약간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키네마스터 앞으로는 동영상의 시대다 AI 시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키네마스터의 밸류가 다시 한 번 증가될 수가 있다. 갭상승의 아랫골이 닿을 때 그 시점을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키네마스터 꼽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픈 AI 소라가 새로운 또 신드롬을 몰고 들어왔었죠. 동영상 편집 앱이 이 오픈 AI 소라 때문에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AI라니 저는 조금 지금 상상이 좀 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영역이기만큼 이 키네마스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키네마스터에 대한 정확한 매수타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 들어와 주시면 되시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저희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우리 이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들까지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급등주 대박쇼 오늘의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또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포커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포커스 주제는 마찬가지로 바이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제약바이오 정부 정책입니다. 요즘 제약바이오주가 사실상 또 시장을 크게 끌어올려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역바이오특화단지라는 뉴스를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강원도에서요. 이번에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도화된 이런 초강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정부 정책들 또 추가로 무엇들이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주의의 정부 정책을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왜 뜨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의료 분쟁, 의사 증언에 관련된 의료 분쟁에 대한 핵심적인 이면적인 아젠다. 우리가 또 언론에서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던, 또 알려지 못했던 어떤 리얼한 모습도 같이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는 바이오 메가 트렌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죠. 미국의 차세대 산업을 어떤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미중 충돌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지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에 선도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부분에서 바이든의 정책이 미국 아르파일스로 거의 압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산하 독립부서에 대해서 어떤 보건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정책 이것들을 약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미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태동이 됐던 가장 큰 부분들은 보스턴 지역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반도체의 어떤 송지처럼 보인다면 바이오 메카는 역시 보스턴 관련된 클러스터 지역인데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세계적인 바이오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윤석열 정부가 태동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정책을 새롭게 내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바이오 경제 2.0을 선언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아겠지만 세계 바이오 경제가 연평균 10%가 굉장히 내년 고도 성장을 좀 해 나가고 있고 2030년이 되면 반도체의 시장 규모를 초월하는 부분으로 현재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바이오는 우려 쪽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능가한다. 결국은 IT와 BT의 게임에서 BT가 더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성들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경제 2.0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우리도 미국처럼 해보자. 한국형 포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구상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를 약간 고도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에 관련된 첨단 복합 당지를 새롭게 꾸미는 전략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업체하고 제휴를 하는 형태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료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부분들, 필수 의료만 치료하는 부분에서 환자가 부족하는 부분이 아니라 비필수 의료 부분인 피부나 다른 헬스케어 쪽의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그런 어떤 언밸런스가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임상이나 다른 쪽의 어떤 의사과학자들이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고강도 혁신을 하는 것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가 담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민간 어떤 의료 쪽까지 확대되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핵심은 이런 바이오에스 혁신위 어떤 국가에서 출범하려고 했는데 그전까지 임영화 정부에서 지금의 정부까지 단 하나도 하진 못했던 유일한 분야가 바로 의료 개혁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의료 쪽에 의료 어떤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10곳에서도 바이오 특화단지 출사표를 좀 냈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바이오, 휴양, 헬스케어 이쪽과 함께 하는 복합단지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 보이죠. 반도체 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 가고 있는 핵심 선도 기준은 역시 송도 쪽에 해당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죠. 허허벌판에 갯벌에다가 여기에 미래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꾸몄고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송도에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집국제한 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사이언스 또는 대기업 또는 해외 기업들이 거의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천공항 옆에다 또 다른 바이오 신산업단지 또 헬스케어라든가 또 피부 미용이라든가 이쪽에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한류하고 같이 헬스케어, 휴양, 이곳 관광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어떤 거대한 어떤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여기에 다 꽂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타오르는 불꽃이 노화산업 그다음에 피부 미용산업 이런 것들이 떠올라주고 있죠. 그런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 정책 페면은 의료인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의사과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의 신개념 스마트 시티는 휴양, 의료, 연구, 복합단지로 IT와 함께 PT가 구색을 맞추면서 커 나가는 어떤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지금 하나 둘씩 실현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현재 넓게 보셔야 됩니다. 우려과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우려개혁 이번에 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정부 정책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요. 휴양과 의료 그리고 연구 복합단지를 구성하는 신개념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관광 인프라와 더불어서 K-뷰티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뭔가 발휘를 한다면 정말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그런 섹터인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또 AS 차원에서 다시 함께 볼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2월 27일 말씀해주신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바이오니아 소식 보면요. 2024년 3월 2주차 공개된 이 랭키파이의 테마별 주식 탈모치료 부문에서 트렌드 지수 분석 결과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좀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니아는 실제적으로 제가 소개를 했을 때 탑스레 소개를 했을 때 mRNA 관련된 이슈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일 잠잠하더만 바로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현재 mRNA 관련된 부분들 RNA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탈모치료 효과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어떤 실제적으로는 치료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접근을 하면서 성공을 했던 그런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자세한 RNA 기저는 생략을 좀 하고요. 다만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7만 원에서 2만 얼마까지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안수빈 차트 누가 이은 걸 추천해?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때 제가 제 추천을 했죠. 그러면서 연속 상황과 급등, 이틀 급등 나오고 약간 숭그러기 국면이 나와주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mRNA에 쭉 관련된 이슈로 제시를 했지만 지금은 가격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새롭게 편입을 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밴드로 오셔서 많은 내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 관련한 수혜주들 정말 궁금하실 텐데 저희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샷 008 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저희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수혜주들 만나기 전에 또 저희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준 명예의 전당 종목들 한번 확인하고 가야겠죠.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이렇게 수익률 100% 이상을 달성한 저희 명예의 전당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이슈포커스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차례대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동메달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홈캐스트입니다. 네, 홈캐스트 동메달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홈캐스트라고 하면 제가 또 이제 고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관련 뉴스를 보다가 매머들을 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이게 관련된 그런 관련주가 바로 홈캐스트라고 제가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홈캐스트는 사실 셋톱박스 또 회사고요. 아직 바이오의 변신이 없는데 주로 황우석 박사 관련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홈우석 박사의 상업법인 H바이오이 있고 H바이오이 바로 홈캐스트의 최대 주주다. 그다음에 H바이오의 이사, 현재 간부 출신이 실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홈우석 박사가 국내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고 중동, 특히 두바이에서 현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방영을 하면서 과거의 영광, 그다음에 몰락했던 어떤 과학자가 중동에서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히 나왔던 부분들이 중동 두바이에서 바이오테크 연구센터를 하면서 사실상 중동의 바이오 연구의 사령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자세히 소개가 됐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바이의 줄기세포 연구센터 ADSCC가 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 줄기세포 현재 센터라는 약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현재 줄기세포의 NT1 특허가 신경분화까지 끝낸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에 녹아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홈캐스트, H바이오의 연구 분야가 동물복제, 국내에서 연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세세포 복제는 윤리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동물복제나 이쪽에 하고 있죠. 이종장기 쪽에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사하공화국, 메모드 복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에서 새롭게 두바이에서 국가 지원을 통해서 또 연구가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발휘를 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고 또 만모술을 키우기 위한 대용 도움을, 유리듬을 만들고 있다는 루머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종장기 쪽에서도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홈캐스트 부분이 실제적으로 CS 코스메액을 인수를 해서 조기세포 화장품의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얼마 전에 두바이 대통령의 방문이 약간 이번 이스라엘 전쟁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두바이하고 한국의 현재 바이오 현역 프로젝트가 성사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진이 됐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고리 역할이 바로 황우석 박사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나와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차트는 그렇게 별로 조치를 못합니다. 안수빈 차트인데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빠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쌍바닥 부분들이 완벽하게 형성이 됐고 최근에 넷플릭스 방영 때문에 고점을 치다가 행보를 해주다가 지금 두바이 대통령 방안이 무산되면서 다시 한번 2단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크게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성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율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먼저 만나봤는데요. 홈캐스트였고요.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머드 연구 복제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부다비의 줄기세포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동 두바이에서도 바이오테크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중동의 어떤 이런 바이오 제약 분야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짚어주셨고요. 또 최근에는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까지 뛰어들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만큼 체크해볼 부분이 많은 성장세가 높은 그룹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과 관련해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은메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 어떤 종목일까요? 네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덩치가 커진 그런 대형 기업이 나와줬는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은메달 종목으로 나와주니까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있었나 또 궁금한데요. 네 셀트리온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바이오 유탁 생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국내의 첫 선두주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을 보고서 삼성바이오러 삼성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3년부터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 한 번 붐이 일어났던 시기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때 바이오 복제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에서 복제해서 팔 수 있는 임상 물론 임상을 해야 됩니다. 1차 붐이 일어났고요. 또 2차 붐이 지금 일어나는 부분들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특허가 돼 대규모 만료가 되는데 이래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바이오 시밀러의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 1차 때 현재 바이오 열풍이 불었던 그 시기에 특허가 만료됐던 그 제품들에 좀 해당이 되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원인은 특허 만료가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도 앞으로 2차적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어떤 바이오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이 있습니다. 휴미라라든가 스텔라라, 심포니, 프로릴리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휴미라가 특허 복제가 허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밀러의 어떤 시장이 현재 커지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이 각축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용서숨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제품별 출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삼성 바이오 리익스뿐만 아니라 셀티르온도 이런 비슷한 메이커를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셀티르온도 이런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해서 임상에도 성공을 좀 해주면서 많은 어떤 시밀러 제품이 나와주기 때문에 성장성이 돋보열질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중간에 충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바이오 원료 유약품 생산 그다음에 일탁 개발 생산 이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시너지,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이오 유약품을 생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하고 지금 TSMC하고 치열한 파운드리 경쟁이 시작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이오에서 파운드리 경쟁은 바로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대한 두 개의 핵심적인 종목이 바로 셀티르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먼저 셀티르온을 언급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셀티르온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8년 초부터 어마어마하게 계속 오르기만 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지고 있고 최근에는 한 5년 동안에 약간 쉬워지고 있는데 최근 과거에도 지금 한 5년 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빛나는 넬리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도 약간 5년 정도 쉬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는데 특허 만료 시기 부분이 이때하고 연관이 되고 이때는 초창기는 성장했던 넬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한 번 시세가 났고요. 조종을 보이고 다시 한번 시세가 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셀티르온이 바이오 중장기 투자를 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셀티르온에 하고 있고 셀티르온에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하면 나쁜 댓글이 약간 도배를 한 것처럼 거의 BTS급의 열풍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댓글 절대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은메달로서 삼성의 어떤 그룹 차원에서 또 하기 때문에 셀티르온은 은메달로서의 어떤 중장기 또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은메달로서의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은메달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으로 셀티르온 만나봤습니다. 우선 사실상 국내 바이오 시밀러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사실상 최근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의 황금알로 떠오르는 부문이 있죠. 바로 위탁 생산, CDMO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갖춘 기업이니까요. 이 부분 차트상으로 계속 보셔서 흐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도 다시 한번 좀 올라설 수 있는 기회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매수 타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저희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초록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망의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겠죠. 오늘의 금메달 저희가 사실 이번 주가 이제 급등주 대박쇼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주인 만큼 정말 역대급 종목을 금메달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네 역시 역대급으로 정말 큰 녀석이 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로죠? 네 삼바로 정말 좀 모멘텀이 많은 그런 종목인 만큼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특히나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주에서 좀 하고 있는 선대회장이 키워줬던 이건희 회장이 키워줬던 부분들이 반도체였죠.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 체계에서 자기의 역작 제품을 어떤 아젠다를 만든다는 것은 또 반도체를 키운 것도 있지만 새로운 부분에 바로 바이오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어떤 업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부분이 가장 커다랗게 또 성장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지배구조를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래에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인 공장 증설 모멘터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이렇게 세우듯이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벌써 지금 4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고 또 제2캠퍼스에 5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략은 뭐냐면은 수주를 받으면은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증설해 놓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하는 역전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놀라운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송도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이 바이오의 반도체의 성지라면은 송도가 삼성 또는 바이오의 성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적인 투자가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산 캡파를 삼성 셀티론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속적인 공장 증설 모멘터 그 다음에 수주 내역을 추가하게 되면은 4공장 이후로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고요. 또 5공장까지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걸 증가될 수가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신규 어떤 성장 동력은 CDO 출시 부분들 유탑 개발 생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항체 의약품의 어떤 수주였다면은 앞으로는 ADC 약물항체 결합체라든가 MRN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까지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완성하고 구축하는 작업들을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업체에 대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 현황 그대로 복제해서 임상에 성공해서 이걸 다시 한번 배양에서 키우는 것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임상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공했을 때 위탁 생산, 직접 생산이 되는 거죠. 이런 성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 신화, 제2의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시스의 태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월봉상으로 보면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죠. 다시 한번 성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시스는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군 중에 하나일 정도로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메달 종목까지 역대급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 세 번째 공장을 완공했다는 뉴스를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섯 번째 공장 증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정말 이 기업의 캡파만큼은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정확한 매수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의 투자에 경쟁력을 더해드릴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3월 16일 토요일 1시입니다. 여러분, 임상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도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3월 16일 토요일 1시에 임상현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토요일 1시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동메달, 은메달 그리고 금메달까지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포커스에서는 제약바이오 정부 정책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전력, 원자력, 조선주를 위주로 순환매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비일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저희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